등이 남아... 아 배고파... 슬라임 진화... 진뿜기... 도톡이 다 뒤졌다... 도톡이 다 뒤졌다... 도톡이 다 뒤졌다... 도톡이 다 뒤졌다... 진뿜기 내 20딜이다 맞았으면 20딜이나 맞았으면 좀 많이 맞았네 찌르고 질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빨간 맛이죠 양로는 너무 좋은데 양상추 특별한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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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망함 아까는 포션 빨로 잡았는데 유! 범나 강호하고싶는 담배까비 조치한데 말아줘 를 폼헤시게 를 루 루 루 루 루 루 룸큐브 사혈구함 룸큐브 룸큐브는 최대 체력을 깎은 적이 있다 룸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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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나 무섭네 룸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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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향로 룸큐브 연타야 뭐하니 룸큐브 무섭 룸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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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원 성쇅 화가바디나 나용클레드 참허우 엠 길고 아 잭슨아 받아가자 조치한 데 말아줘 어디서 이런 쓰레기만 가져봅댓 아 잭슨아 이거 지옥불 잡혔어 이거 쓰면 잡았겠네 사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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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써마 902논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킬 썸머... 표창이다 이대로면 블리트 가야겠네 엘리트가 타고있어요 헉... 뭐지... 베리트...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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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화 진화시켜줘 전에 얘네 왜 지 혼자 체력을 깎죠? 이상한 애네 냅둬도 지 혼자 죽겠네 양상추도 있겠다 사신뜨면 떡상하겠구만 그 전에 상할 위험이 더 높은 섹스 변화하면 무색 카드 나옵니다 겜길고 있는데 이기겠지 성능 확실한 겜길고 이기겠지 이기겠지 2번 턴만 버티면 이기겠네 아님 말고 발굴 저혈로 고통뽑자 고통먹고 급락 물음표 밟으면서 고통먹어야지 과로시 보고 배운 덕분에 4일 20승천 클리어 성공했어요 심지어 맨날 해도 안되던 독댁으로 깼어요 칭찬해줘 칭찬해줘 칭찬드립니다 중뱅을 보고 배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일단 타격 지우고 그런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차다 체력 깎이는 것도 에반데 근데 다른 선택지가 더 에반네 헐 마 우리사신 뭐하냐 사신차이 유골별론다 지금 어 그래도 이 있는게 낯지 없는거 보다 어 고통받았다 나이스 최고의 카드 고통 고통은 신이고 고통은 신임 지금 고통보다 좋은 카드 거의 없다 고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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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갈름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울리 나왔으면 진짜 고통도 울리 했을듯. 면역. 저거 속박 안걸린다고 다시 거는거. 뭔가. 뭔가. 되게 사람같네. 드롭키에. 드롭키킥킥. 킥킥킥. 아 제발. 안집어야될 듯. 아따. 시바 암파이어. 샷신을 언제 쓰지. 그리고 이돌이 나왔으면 좋겠다. 뭔가 쉽다. 아니에요. 아이. 아이 참.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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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 뜨면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사신 어떻게 딱 저기 있는 카드가 사신이야 거제같은 게임 조개화석, 내 전투 단 한 번 체력 1을 회복하고 힘 1을 낮춥니다 내 힘 형 내가 슬더스 방송하는 사람을 봤는데 텅스텐이랑 조개화석을 싫어하더라고 내가 슬알못이라고 하려다 참았는데 잘했지? 아 아니 어 이도료 드럭킥이다 조개화석 유대막음 쓰레기 유물 문 12명체 룬 와 이거 사신 빠졌네 사신 다시 쓸 수도 없는데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린다 이제야 닐들힘 있는 수밖에 없네 어허니? 호위 안놈 어니? 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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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0밖에 안 차 아니 또 저러네 저거 게임 잘하는 덩어리 싸신만 조금 더 있으면 고통 빨리 고통 빨리 고통 빨리 고통 빨리 빨리 고통 고통 빨리 맨 마지막에 있네 고통 좀 쓰다가 태워야겠는데 보통은 키카드라고 이제 태워도 될 듯 고통 나이다 고옥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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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대요 멋있네요 역시 조개화석이야 아이 덱 섞히는데 그러면 형 레디할까? 아유 재수없는 딸팽이 좀 죽어라 롤롤롤롤롤롤롤롤 사망 흡기야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강화할 것도 없어 그냥 드로나 잘 나오면 이기는 거지 호호 앗 멈추렁 우빅 사혈 뽑을 수 있을까 실패 다다단 사고 사랑 영houses 이거 향컨 될까? 음 지금 잡는게 맞... 죽여 진화참호전장 참호 괜찮은데? 연타인가 단타인가 어... 벗어... 내 고통 내 고통의 영혼을 안겨주나 정말 애매해 잔혹성 좋다 아... 아... 이겼지 알굴이나 이도류 이도류 사신하면 이겠다 이도류 사신하면 지가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온랑 90딜 저것 다 맞아도 이길 수 있다 이시라의 와이올라이 이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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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라의 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